아, 이렇게 돌리는 건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저기 딱 진레까지 입었네 나도 진레까지 입으려고 그러는데 준비 중 할 수 있어? 화이팅 어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어허 아, 이렇게 돌리는 건가? 그치, 그치 아, 오 출발 22분 남았습니다 준비 중 우정이 스페셜 나 위하이스 몽이 위하이스 신디 위하이스 류트랙 광진이 자전거 오랜만이다 출동 준비 중입니다 이제 한 20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경로 옮기기 경로 얍 김밥 다 먹었지? 네 버린다 근데 버리지마 안돼, 아까워 야, 10분도 안 남았어, 얘들아 김밥을 미친 듯이 먹고 야, 이거 빨리 벗어 야, 너는 모자도 안 쓰고 모자 모자 뭐, 헬멧, 헬멧 헬멧 헬멧도 안 쓰고 이거 하나도 못 먹었는데 우회장아, 이제 5분 남았어요 뭐야, 이거? 야, 이것 좀 해줘, 빨리 야, 이걸 띄고 있어 왜, 이제 이걸 띄고 있고 대회장 가는 길 오, 좋아 오, 20초 전 오, 20초 전 자, 10초 전입니다 우와, 10초 전 오, 출발 오, 출발 오, 출발 우주 형띠 어떤가요? 아, 떨려죽겠어 귀찮아 이제 출발 아, 이거 시작 가보자고 시작 우정이 옷을 잘 보고 있다가 잘 따라가 저 똥색 똥색이 까만 잘해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니까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여기가 너무 많아 히히 유니어여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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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m까지는 병봉이 심하네 우리가 제일 끌지라서 그래 너무 좋다는데 날씨 2km까지는 저 오기 위에 도로 꽉 찼어 와 이게 막힌다 천천히 가자 너무 막혀 지금 9km 탔어 이제 아 벌써? 다리에 쥐가 난다 어? 쥐가 난다고? 아니 어제부터 약간 다리가 붙다니 이거 7km만 했을 줄이야 이거 레몬 아니 나 줘도 돼요? 어어 나 먹어 아 발가락이 지금 붙었어 근데 여기는 뚫고 올라가면 재밌을 거야 우정이가 잘 타니까 아 그건 아니야 나 근데 좋다고 없었지 어 이제 사람들이 없어졌어 벚꽃길에 진짜 많아 지금 합시다 아 진짜 가보자구 가보자구 오 다리 가볍다 오 드디어 불렸어 어 우리 아직 110km 남았어요 안녕 역시 예이 첫 오르막이잖아 예이 어 том 꽃 예쁘다 오르마이 은근 아파르네 다 풀어도 지금 끝이 없어 안 돼 안 돼 첫 번째 오르막 쭉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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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예쁘다 좋다 아직 오르막이 끝난 게 아니었구나 아 아 아 너무 맛있다 와 끝! 수빈이 끌다오고 있어! 어? 피해! 맞다! 12킬로야! 12킬로! 아 더워! 좋네요! 오랜만에 일일이 와 공격해! 고각이야 고각! 너무 답답해! 그녀는 일과 중이다! 영원히 박제! 아잇! 야! 왜 내렸냐! 이거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어! 그땐 내리지 마! sempre 해결이 됐다! 이런 시간을 보내 이 퍼ators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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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콤이다, 콤. 2.5. 아, 맞네. 저 뒤에 서 있는 거. 콤 노리는 사람들. 2.5면 딱 부각이네. 평지에요. 여기 길 좋다.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거보다 작은 거 2개 더 있어. 우리 잘하고 있어. 물조심. 둘 다 틀려. 둘 다 틀려. 둘 다 틀려! 둘 다 틀려. 들어왔습니다. 끈다. 끝! 130m 넘었습니다. 아니구나 1kg 넘었구나. 상승이 130m이고. 1.2kg. 한 넘게 왔지. 맞네. 끝에 고각일 것 같아서. 저기 딱 고각이네. 1kg요. 1kg요. 다 왔어요. 400m. 콩 끝. 100m 전에 보급이다. 2번째가 좀 더 난다. 사람 많네. 콜라 먹자 콜라. 19kg네. 20kg밖에 안 탔어. 근데 일단 어필이 2개나 넘었으니까. 땀이 뚝뚝 떨어져. 초콜라 잡아. 오늘 벌써 반이나 먹었네. 감사합니다. 핫브레이크. 똑같아. 감사합니다. 맛있다. 왔어 왔어 왔어. 사람들을 외치고. 달려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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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야 초코바 먹고 와 초코바 먹고 와. 콜라를 먹고 와. 다 왔어 왔어. 수아가 너무 좋았어. 배가 너무 좋았다. 어이, 조심조심. 어이, 누울이 싫어. 여기 1.2kg 남았어. 잠이 온다고? 야, 너 뭐 먹어. 여긴 못 걷게 해야지. 못 걷게 해야겠어. 옆에 붙어가면 안 걷겠지? 여기 있어. 자꾸 불러. 잘 산다. 여기 고각은 없으니까 천천히 가면 갈 수 있어. 곧이 멈출 수 있나요? 여기가 또 한 번 걷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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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버려! 야 버릴려면 첫번째에 버리지? 완전 얼마나 기쁘겠어. 먹을 사람 좀 먹어, 허하면. 그냥 포도장. 이리 와. 지금 42키로 텄다. 나는 코코바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먹어 이 새끼야. 할 수 있다! Birthday sistema. 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5km 지점입니다. 보급소. 우정아. 예뻐. 배터리. 쿠로미. 쿠로미가 있네. 바나나 먹자.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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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아이언맨 처음에 나가서 첫 바다 하는 거. 오. 나 고성 아이언맨 코스 같이 타는 거 너무 좋아. 응. 오랜만에 가는데 재밌네. 얘 겁나 쏘더라고 갑자기. 보면 붙었어. 아 이거 땡겨야지. 쫙 가면 또 떨어져. 근데 졌어. 근데 보면 또 붙었어. 계속 반복돼. 가자고. 날씨 좋다 지금. 우리 이제 태수차의 압박을 받으면 가야돼. 여기가 네번째 오르막. 타미 타미 뭐 하지마. 뭐하는 거야. 진짜 힘들지마. 근데 게임 차 이 속는 이런 거잖아요. 네. 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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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kg! 60kg! 진짜 딱딱! 저 굴맛을 하려나 봐! 창원! 예! 66.7kg! 7개! 8개! 3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10분 남았대. 가두다. 그래, 컷오프만 면하면 천천히 가도 돼. 힘내자. 화이팅. 이제 마지막 고개를 넘으면 컷오프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10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80km 탔어요. 고개를 넘으면 되니까 나만 넘어가면 돼. 나만 넘어가면 돼. 나도야. 여기만 넘으면 된다. 됐어. 이제 40km 남았어. 40km 남았어. 40km 남았어. 80km 남았어. 40km 남았어. 40km 남았어. 40km 남았어. 40km 남았어. 1시간 반 남았어. 갈 수 있어.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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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41kg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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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이 들 때가 더워 1kg 1kg 2kg 85kg 1kg 1kg 500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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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 100m 100m 500m 100m 100m 4보급 속 그냥 지나칩시다. 쿼린 해야지. 쿼린! 와 대박!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아 고생했어요. 아 진짜 힘들어. 고생했다. 우리 둘이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덕분에 살았어요. 진짜. 덕분에 살았어요. 와 진짜. 이게 뭐라고. 오 예쁘다 근데. 공룡이야. 귀엽다. 귀여워. 어 귀엽네. 매달도 주고. 우리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정이랑 신디랑. 자 2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어.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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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쉬운데? 안 쉬워. 아까 마지막이 혜리야. 마지막이 완전히. 어어 나도. 마지막에 터져. 털려가지고. 아 고생했어. 감진아. 끝까지 함께했네. 아 제 거짓말을 했어요. 아 그니까요. 고생했다. 밀린. 어떻게 왔대? 오늘의 용사들. 어땠습니까? 첫 자전거들을. 저 지금 울 것 같거든요. 진짜야? 거짓말하지마. 아니 진짜. 진짜야? 아니잖아. 이렇게. 이게 낙타가 계속 되니까 힘들더라고. 피도 안 빨리고. 자 고생 끝냈어요. 어땠만 없대. 야 우정아 너 운전할 수 있겠어? 짝타는 짝타는. 오랜만에 타니까 좋다. 재밌지? 재밌었어 근데 나름. 힘들었는데. 근데 우정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너무 아파. 나도 아파. 근데 계속. 근데 이거 참고 타는 거야? 이게 약간 잘못된 것 같아 느낌이. 예전에는 50kg만에 허리가 아팠거든? 지금 100kg만에 아파. 그럼 많이 괜찮아진 거야. 많이 좋아졌지? 진짜 좋아졌어. 귀엽네. 이거 코 이거. 어 나도. 조용히 해 calculate. 오토 algún 원어야 돼 Notre Dame Maybe we're 흑같이. 또... 문은 또... statues Joo. ..